안녕하세요. HLB가 주총 바로 직전에 베리스모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 결정했는데요. 회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공시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회사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면 모든 의문점들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가진 정보가 별로 없다는 점.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요. 이번 공시가 나오고서 주주님들의 궁금점들은 점점 커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검색해서 베리스모라는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도 그다지 정보가 나오는 게 없었고 지분 취득 공시랑 함께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봐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HLB 회사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리스모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니까 메인 페이지 하나 있고 다른 메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우스 컷을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배경만 해놓고 다른 것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본 주주님들은 갑자기 싸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메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은 주소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페이지만 있거든요. 자 그리고 눈을 비비고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니까 이 회사의 자본금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면은 뭐 그렇다 칠 수 있지만은 이 취득금액을 보면은 56억원입니다. 이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지분 비율이 10%거든요. 10%에 56억원이니까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곱하기 10을 하면은 560억원입니다. 자본금이 100만원에 시가총액이 560억원인 기업의 지분을 취득을 한 건데요. 자 물론 자본금이랑 시가총액이랑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HLB 자본금을 봐도 HLB 시가총액은 4조원에서 5조원이잖아요. HLB 자본금은 260억원입니다. HLB 자본금의 대략 200배를 하면은 HLB 시가총액이 나오죠. 자본금의 200배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원래 자본금이랑 시가총액은. 그런다 하더라도 100만원이랑 560억원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런데 자본금이 작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연구진들의 개발 역량, 논문,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이죠. 주요 사업은 뭐냐?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구나.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신약후보물질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가총액을 560억원으로 가치평가를 한 걸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공시가 언제 나왔냐? 주총 바로 직전에 나왔습니다. 주총은 30일 오전 9시에 열리는데요. 베리스모 지분치득 결정 공시는 저녁 6시 12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총 직전 급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은 5시 21분에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일찍 나왔는데 HLB 제약은 시간에 반영을 받았겠죠. 그래서 5시 21분에 나왔는데 2% 해가지고 시간에는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HLB는 10% 지분을 취득했고요. HLB 제약은 20%로 LB보다는 더 많이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3자배정 신조치득을 둘 다 한 것이고요. HLB 현금치득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HLB 회사에서 이 베리스모라는 회사를 왜 지분 취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HLB가 주총 바로 직전에 공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총에는 저번에 급등하면서 굉장히 호재들이 많았었던 그때 주총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NDA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증선이 문제나 여러가지로 회사에 다소 화가 나신 그런 주주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총 직전에 안 좋은 공시를 낼 리가 없겠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총 전에 좋은 공시 내용을 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스모라는 기업을 지분 취득하겠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을 우리가 잘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거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시간의 거래에서는 2.62%로 주가가 오르고서 끝났습니다. 이것은 HLB 제약의 가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가 끝난 다음에 6시 12분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20% 취득했던 HLB 제약은 시간에서 주가가 오르고 끝났다.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시각은 아까 봤듯이 우리가 베리스모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정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인터넷에 검색하면 베리스모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없는 상태고. 자본금이 100만원인데 시가총액은 560억원으로 밸류에이션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넣어서 지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베리스모라는 회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니까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한 메뉴도 없고 파이프라인도 적혀있지 않고 여기에 카라는 말만 적혀있고 다른 것들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 홈페이지를 본 순간 뭔가 싸움을 느끼게 되죠. 홈페이지에는 이 마우스를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기술만 들어가 있지. 우리가 정보를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추적해보건데 홈페이지를 만든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주님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걸 생각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게 했는데 아직은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여러가지들을 메뉴로 넣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보면요.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사항을 보면요. 당의 연도에는 자본금 100만원 있는데 전년도, 전전연도는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전년도에는 자본금이 없었다는 거죠. 전전연도에도 없었다는 거. 회사가 2021년에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생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던가 전년도에도 회사가 있었다면 자본금이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2월, 3월 그때 만들어진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브라이언 김병진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이 한국인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니까 뭔가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연구소의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 2021년도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HAB가 지분을 취득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학 연구소 정도에서 연구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HAB가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그 신약후보물질이라던가 그런 플랫폼 기술을 에라이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B랑 LJ에 공시 나온 시간이 다른데 LJ는 시간에까지 겪었는데 LB는 시간을 겪지 않았잖아요. LJ는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니까 LB보다는 좀 가볍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 움직임이 조금 더 수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LJ가 LB를 끌어가는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LJ가 먼저 공시가 나와서 시간에 이렇게 반응하고 HLB 주주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시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대표이사하는 분 김병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게 좋다는 시각 리버세라닙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시각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열심히 제한된 정보로 분석했는데 역시 회사에서 아침에 뉴스 기사를 내보내줬습니다. 최근에 킴리아가 국내 들어온다고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카 치료제, 카 테크놀로지는 킴리아로 유명한데 리버세라닙이 HLB가 170억을 투자한 것은 바로 카티 테크놀로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각 총액을 560억원 밸류에이션을 한 것은 최고 연구진들의 몸값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